알파 6300은 조용한 촬영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셔터 소리가 발생하는데 조용한 촬영 기능을 사용하면 비프음도 꺼버리면 이렇게 필빅 소리도 나지 않고 촬영할 때 소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하이플러스부터 하이, 미드, 로우를 지원하는데 무소음 촬영 시에도 이렇게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. 3fps의 로우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. 조용한 촬영을 끄게 되면 다시 빠른 연사 촬영도 가능합니다. 공연과 같은 실내 촬영 시에 조용한 정숙을 유지해야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판단됩니다. 촬영 시에 Là 이렇게 화edar 나 이 장면이 나타나 abuses